많이 하셨는데 악영 말고 혹시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역할? 전 평생을 통해서 멜로 비슷한 거랑 한 두 편 정도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멜로도 정상적인 멜로가 아니고 내가 뭐 약간의 완력을 사용하거나 그녀를 내 품 안에 가둬놓고 위압으로 내 여자를 만드는 거야. 멜로 연기를 꿈꾸시는 거예요? 왜 안 돼? 꿈인데 뭐라 하든 상관없죠. 상대가 너만 아니네. 저도 꿈에 나타났다 무섭습니다. 그냥 멜로라도 일방 통행 말고 쌍방 통행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멜로의 달인이 있어요. 여기서 한번 꿈 좀 이뤄봅시다. 한번 오늘 정영주 씨 이재용 씨하고 만났으니까 오늘 앞에서 멜로 연기를 한번 이게 멜로다 한번 보여주세요. 사랑하지만 가질 수 없는 여자 정영주 아무튼 가져봐요. 그녀와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가고 싶은 남자 이재용 그가 오늘 그녀를 가지려 한다. 오빠 난 오빠 보스의 여자야. 가질 수 없는 여자라고 잊었어? 오늘 때나 네가 너무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 항상 네가 보고 싶었어. 네가 없이 나 그냥 죽음신장이나 마찬가지야. 하지만 우린 안 된다고. 안 된다고. 이런 에티튜드는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. 갑자기 했어. 나 딱 한 번만 말할 거야. I'll be telling you just once in my whole life, okay? whole life? your whole life? Yeah, my whole life. 네가 보스의 여자든 남의 여자든 아니면 죽일 위허리든 나 아무 상관없어. 나랑 같이 가자. 나랑 영원히 같이 가자. 정말 뮤지컬처럼. 비디오스타에서 많은 꽁투라든지 인기를 봤잖아요. 이 정도로 집중도 있던 데거든요. 처음이에요.